자 내일장의 투자전략입니다 오늘 정도만 같아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분들이 2100 중반선까지는 보시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자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켜봐야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선물 없이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도 여전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이게 매수가 아니라 그 뭐냐 미결제 미결제가 축소되면서 매도를 쳐놨던 것들을 매수로 청산을 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주목할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오늘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시간 외로 한 0.3%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재밌는 게 발표가 됐어요 브루더컴 브루더컴이 애플 관련 주잖아요 얘네가 애플하고 2년간의 많은 부품들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걸 공시를 했어요 그럼 신제품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스마트워치라든지 태블릿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애플이 커버를 빼고 얘네한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두 개요 하긴 하나만 나지는 않죠 애플에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커버 그러니까 거의 미국 기업 이사고 브루더컴은 미국 이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해버려가지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브루더컴하고 커버하고의 위아래가 좀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목할 부분은 오늘 OECD 경제 설령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OECD 경제 설령지수가 지난 4월달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오늘 6월달에 발표하는 거고 향후에 6개월 후에 경제 전망을 알려주는데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가장 뭐랄까요 예측률이 높은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는지 그런데 이제 OECD 선행지수가 우리나라 수출하고 관련이 있고 수출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둔화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08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개선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신흥국 쪽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한 3개월 정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 3분기에 실적 그러니까 미역 분쟁이지만 없다라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고 봤을 때는 왜냐하면 5월달에 4월달 제조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둔화폭이 좀 있었고요 5월달에 본격적으로 좀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나 되면 다시 이게 또 둔화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물 지표는 좀 여전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휴 예측대로 좀 하반기는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게 불확실하다 그게 좀 문제다 심리는 괜찮아지고 기술적인 의문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좀 하나 더 붙어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에 관련된 부분도 일단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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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